본격적으로 이제 17년 그리고 130억, 82억 이 인간이 빼돌린 국가 세금에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10분의 1이 뭐예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면. 액수를 가히 짐작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진짜 세금을 갖다가 낭비한 그 금액들을 찾아오지 않으면 그거 찾아오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뭐 문재인 케어 때문에 뭐 의료 건강보험이 좀 부실해진다. 이따위 개소리들 싹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무슨 우리가 재난지원금 한 번 전 국민에게 주자. 그럴 때마다 막 난리를 치는데 그런 것도 최소한 두 번 이상 쫙 뿌릴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제가 엄청난 돈이에요. 어디든가. 숨어있는 거예요. 다 우리 세금을 갖다가 밖으로 빼돌렸다니까. 이게 빼돌려진 것을 우리가 찾아와야 제대로 처벌하는 거지. 이걸 나중에 이명박은 빵에 있어도 이명박 자식이 이걸 갖다 쓴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쓰고 있다고 봐. 우리는 그렇게 의심이. 보는 게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쓰고 있는 게 확인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할 때 그 다스라는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렇죠. 의자를 만드는 회사라서 자동차의 의자가 없을 수는 없어. 그렇죠. 자동차 이제 핸들도 없앤다 그러지 않습니까? 스티어까지는 없앨 수 있지만. 의자는 없을 수 있어요. 절대 못 없앨 수 있는 게 의자예요. 의자는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의자를 만들어. 맞아요. 그럼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면 의자를 납품을 해. 세상에 이렇게 좋은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현대자동차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사람은 돈을 버는 거예요. 앉아서. 그런데 국내에서는 저렇게 됐는데 현대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해외에도 많은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외 많은 공장에는 똑같이 협력사들이 따라가거나 현장에서 협력사를 구하거나 하는데. 그렇죠. 다스 같은 경우는 현장의 협력사를 새로 고용한 게 아니라 다스가 나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 다스 처음에 회사는 지분을 이명박 씨의 아들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많지 않고 안 갖고 있거나 이런데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다스랑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를 만든 다음에 물량을 옮기는 방식으로. 그러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냥 갑자기 성장하는 기업이 되는 거야. 맞아요. 대신 다스가 포기하면 돼. 응. 다스가 손해를 보고 다스의 자회사인데. 그렇죠.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면 되는데 다스는 또 주주도 사실은 이게 상장이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감시를 받지도 않아. 그다음에 아들이 회사를 만들어서 물량만 넘겨받으면 그냥 그게 되는 겁니다. 아들은 떼돈을 벌고 아들의 회사는 가치가 올라가고 덩달아서 아들의 재산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해외 부정 은닉 재산의 대부분은 외형적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들기가 어려운 게 있고 그다음에 이걸 여러 단계를 건너서 들어가서 되게 복잡하게 숨겨져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정의감에 불타고 있지만 저들은 평생을 돈을 어떻게 빼돌리고 숨길까만 고민해 온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는 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려고 지시를 하셔서 해외 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맞아요. 2년 전에. 그런데 지금 기억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해외 불법재산환수합동조사단이 2년 동안 난 뭐 발표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겁니다. 되게 큰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대검, 검찰청이 들어가 있고 관세청, 국세청 이렇게가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금감원 등이 붙어 있는데 금감원은 국내의 금융의 흐름은 아는데 딴 건 몰라. 관세청은 우리나라랑 외국이랑 돈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딴 건 몰라. 검사들은 돈 추적은 잘못하는데 얼굴 보면 어떤 놈이 범인인 줄 알아. 그렇죠. 국세청은 국내에서 세금은 걷는데 외국에서 세금을 어떻게 낸지 몰라. 서로 칸막에 다 쳐져 있는 거예요. 칸막에 쳐져 있는데 대통령께서 일부러 모아놓고 한번 같이 잘 해보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명박의 해외의 불법장을 빼돌릴 때 가장 큰 조력자가 누구였겠습니까? 사실은 돈이 나가야 되니까 관세청이나 이런 데가 조력자겠죠. 지금 거론한 모든 자들이 다 조력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전부 MB 장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거나 식구인 거예요. 이놈의 깡패 논리 지들끼리는 식구니까 저놈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저놈을 치면 나중에 내가 잘못했을 때 다음 놈이 날 칠 거거든. 야 이명박 말 듣고 저런 건지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 가자. 이러한 무사 안일주의와 관료주의가 팽배해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든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게 결정적으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해외 재산 환수하면 또 제가 열린민주당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안원구 사무총장이 이 문제 최고 전문가거든요. 맞아요. 가스는 누굽니까라는 뉴스 문재인 신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분이 이 문제 해외 은닉 재산을 찾으러 전 세계를 돌았던 분인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해외 불법 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이 단 한 차례도 안원구 총장에게 연락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어라도 볼 수 있을 거예요. 나 같으면 하루라도 취재를 할 텐데 아예 그런 것을 묻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나라 관료들의 현실인 겁니다. 들추고 싶지 않은 거지. 이대로 뭉개다가 어떻게든 한 1년만 더 버티면 문재인 대통령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뭉개고 있을 건데요.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 교체될 거야. 니들 그러다가 진짜 난 솔직히 말해서 내 스스로가 그런 비슷한 것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절감을 해요. 제가 블랙리스트 피해자예요. 그런데 블랙리스트 가해자들은 지금 아직까지 승진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처벌받은 놈이 없죠. 처벌받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처벌받았습니까? 얼마 전에 나는 내 후배이면서 예전에 학생운동했던 놈이야. 심지어는 문화운동을 했어. 나랑 같이. 대학생 문화운동연합회에서 내 후배야. 그런데 대학로에서 기획자가 됐다가 또 여차여차해가지고 박근혜 캠프에 들어갔더라고 박명성이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박근혜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중에는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이 돼가지고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서울연극지에 쫓아낸 일을 갔다 했어요. 너무 피눈물 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자랐냐고. 연극판에서 자랐어. 연극판에서 자라가지고 더군다나 학생운동을 했던 애야.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문화예술센터에서 서울연극제를 부당하게 내쫓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블랙리스트 피해였거든요. 그거 자체가. 서울연극제의 당시에 위원장도 블랙리스트 피해자였고. 서울연극제에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연극을 한다는데 레미제라블이 뭐예요? 프랑스 대혁명 얘기한 연극이란 말이야.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서 우리 그분들에게 성금 걷자.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거 못하게 하려고 그 연극제 자체를 쫓아내버렸어. 그런 일을 했던 친구가 지금 얼마 전에 딱 봤더니 명예롭게 나와서.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는 주변에서 땅을 또 얻으셨나 봐. 그래갖고 새롭게 복귀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SNS에서 하는 걸 보고 내가 진짜 복장이 터져가지고 나는 극장이 날아갔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회복된 게 별로 없어. 특히나 이 자원 외교에 관련돼서는 진짜 예를 들어 포스코.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스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명박 등 범죄자들이 가장 노린 데가 어디냐면 국민기업이에요. 그렇죠. KT, 포스코, 농협. 돈은 많은데 뭔가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삼성을 가서 건드리면 이건희가 뇌물을 줘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 기업을 지켜요.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그 기업이 잘 되게. 그런데 포스코 뭐합니까? 쇠 만들죠. 쇠 만드는 일은 잘 안 망해. 그러니까 손해가 좀 나도 또 버텨요. 그런데 이익이 나도 그 이익이 누구한테 간다.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말이 국민기업이지 그냥 반기되어 있는 상태인 거거든. 농협도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로 이런 공기업들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특히 국민기업에서 돈을 많이 빼먹었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검찰이 제일 먼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될 때는 바로 이런 국민기업들입니다. 그렇죠. 포스코, 농협 이런 데를 뒤지면 나옵니다. 그때 포스코에서 사기 치려고 하는 애들이 농협에서 돈을 빌려다 사기를 친 거거든.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국민기업이라고 돼 있고 정권이 가서 뭐가지 틀어지면 빌려달라는 데를 빌려주고 이랬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NH투자증권이 이번에 옵티머스에서 저렇게 팔아먹은 것도 다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회사에 상장에 있으면 회사에 금고지기가 있으면 이렇게까지 넉넉고 털리지는 않거든. 그런데 그 금고지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아주 주요하게 역할을 하는 게 장학생들. 낙하산들이거든요. 그렇죠. 낙하산들을 꽂아넣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하산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니까. 이명박이 삼성에 낙하산을 꽂아서 삼성의 재산을 못 빼먹잖아. 못 빼먹지. 삼성한테는 거래를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포스코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낙하산을. 자기들이 낙하산 인사를 집어넣어서 안 되는 사건을 대출 나게 하고 그걸로 안 되는 투자를 하게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지고 투자는 망했어. 그럼 끝. 끝. 이렇게 하고 갑자기 사람 막 죽고 자살당하고 이래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국민기업들로부터 조사를 시작하면 저는 충분히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단계씩 넓혀나가면서 성과를 내면 국민들이 거기에 분노하시고 공수처도 중요하지만 이런 해외 불법재산 환수특별조사단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동조사단이 열심히 하면 이게 성과가 나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 다 찾아오면 우리 전 국민이 한 바퀴씩 또 돌릴 수 있어요. 그럼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합동조사단 국민이 한번 감시해보자. 니들 지금 뭐 했니? 그러려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산 쓰고 앉아있었니? 니들 그러면 토해내. 이 쉐리들아 국민이 공무원들을 직접적으로 꾸질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하나씩 더 만들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민소환제를 키우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아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 지금 돈을 찾아내기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고 거기를 압박을 해서 실제로 일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힘을 실질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의회에 요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이 합동조사단 활동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해외 은닉재산 환수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는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해외에 불법 은닉해놓은 재산을 찾아오는 건 검찰 혼자서도 국세청 관세청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장벽을 없애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련된 최고의 엘리트와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룹을 구성한 것부터가 전부 다 이 법 안에의 범위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그 법을 만들면서 이렇게 의혹을 사고 있어서 수사에 들어간 건들은 전부 공소시효를 중지시켜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특별법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군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나 이런 경우에는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전지시켰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정지를 시켜놓고 돈을 찾아와야 됩니다.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 1, 2조 단위가 아닌 거예요. 최소가 천조예요. 최소가. 도대체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나가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국가 예산으로 나간 돈은 얼마 안 될 수가 있지만 광물자원공사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일단은 공기업과 그다음에 공기업과 가까운 국민기업과 이런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는 그런 돈들을 다 파면 천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갑자기 딴 얘기라서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 교도소의 장기수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왔다 잡힌 분들인데 북한 정권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버리지 않고 30년씩 빵에서 버텼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30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한 그 의지와 믿음이었던 건데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몸이 구속되는 것은 본인에게는 큰 벌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총화, 총체, 돈 이것을 다 빼앗는 순간 이명박이 받을 고난과 정치적 충격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을 실제로 벌을 하려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신을 풀어서 서울 시내를 활보하게 해도 저 은닉해놓은 재산만 빼주면 저는 그게 훨씬 더 큰 벌을 주는 길이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징역 17에는 절대 만족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를 벌하는 방식은 그가 유출해서 숨겨놓은 우리의 돈을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현대기아차를 불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다스의 시트를 안 받으면 나 현대기아차 살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스랑 관계 끊어라 좀 제발 야 시트 잘 만드는 회사가 다스밖에 없냐? 이제 정의선 씨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좀 새롭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고 살아 제대로 잘 시트 만드는 다른 회사들한테 좀 이렇게 나눠서 입찰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스를 갖다 끊어내면 내가 현대기아차 살게 나 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이 불매운동도 조직화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불매운동을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검찰이 나서가지고 업무방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참 어이없는 나라죠. 어이없는 나라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데도 불매운동을 조직화해가지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나의 시민의 감시 활동으로 그렇게 조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는 그런 환경단체들이 다 어떻게 하는데? 환경단체들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들을 갖다 정신 차리고 하려고 불매하고 기업들의 잘못된 그런 관행들을 알리고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전부 업무방해야. 자 다 같이 오른손으로 몰려가서 팔만 돌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7만 9,100명이구나. 그러니까. 900명이 필요합니다. 900명만 있으면 팔만 돌파할 수 있어요. 도와주시고요. 자 너무 기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명박 감빵하고 나 팔만 오천 돌파하고 너무 기분 좋은 날 은닉재산환수법 은닉재산환수법을 만들어서 발의할 계획이고요. 관련돼서 활동도 할 것이고 지금 있는 합동조사단도 언제라도 도울 의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이 발의를 우선 우리가 촉진하려면 우리가 이와 관련돼 있는 위원회가 어디라고 봐야 돼요? 환노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뭐 지금 각 상임위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특별법이라서 만들게 되면 정무위나 기재위 쪽에 만들 가능성이 정무위나 기재위 자 정무위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분들 문자부터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이분들에게 해외 은닉재산환수하자 이 법을 갖다가 함께 발의해달라 이렇게 촉구하고 민주당에도 정말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함께 발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외에서 빼돌려 있는 그런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그때부터 빼돌린 돈들이 한두 푼입니까? 이게 스위스에서 사실은 우리 이제 수사 협조할 게 이랬는데 검찰이 안 하고 있어요. 최순실의 은닉재산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자료 주겠대잖아요. 독일 검찰들이. 그런데 안 받아와요. 왜 안 받아올까요? 왜 안 받아오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같이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막상 들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게 개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외에 박정희 때부터 빼돌려져 있는 그 많은 재산들 다시 찾아오고 찾아온 것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다가 만들어내고 우리 젊은 일자리가 없어서 희생되고 있는 젊은 층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좀 나눠주고 그래서 내수를 진작해서 이제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경제 규모로 이미 10위권 안에 들어왔고 무역 규모로면 5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K-방역 등을 잘 정리하면서 성장률 1위의 신화를 코앞에 지금 와 있어요. 성장률 1위 신화에 코앞에 와 있는데 이제는 정말 경제적으로도 확실하게 일본을 누르고 미국과 정말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뻥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꿈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일본을 따라잡는 게 그때만 해도 기술 격차가 10년 넘게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80년대만 해도 그런데 지금 기술 격차는 없어요. 우리가 앞선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을 잘 미뤄주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서부터 자원을 세금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왜 밖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내가 밖에다가 빌려준 돈들이 있으면 빌려준 돈부터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박정희 때 얘기를 지금 하는 게 너무 옛날 얘기라서 뭐하러 하나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설명드리면 독일에 광부하고 간호사 보내고 차관 끌어올 때 빌리는 돈에서 떼먹은 돈이 있고요. 월남전에 우리 청춘들 밀어넣고 사람들 죽여가면서 월급에서 떼먹은 돈이 있고 맞아요. 이런 돈이 지금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되어있는 거의 확인이 되어있어요. 스위스에서도 이제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디처럼 이명박처럼 공기업의 돈을 빼돌린 것도 그것도 나쁜 짓이지만 이쪽은 사람을 보내서 우리나라 국민을 팔아먹은 대가를 삥땅을 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 죄상이 더 명백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옛날 일이지만 이걸 지금 화수에서 단죄를 해야 우리나라에 다음번에 정치를 하고 대통령할 사람들이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부관참실을 해서라도 정의를 세우는구나 라는 두려움을 알게 해야 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빙고! 정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는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든 구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다 우리 공동체가 갖게 되면 그날은 개판이 되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전례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촛불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쌍김시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들을 선택해 주시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믿고 우리 김성수TV도 약진하고 있습니다.